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5학년도 7월 학평 총평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험분들 다 수고 많으셨고요. 2024년 7월 11일 목요일날 시행이 됐던 인천시 교육청이 주관을 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원입니다. 자,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어요. 이번 6평도 좀 쉬웠는데, 다만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야. 문제가 쉽다고 해서 수능도 무조건 쉽냐. 실모가 현재 시행되어 있던 모의고사가 쉽다고 해서 수능이 무조건 쉽다라는 어떤 이런 상관관계는 없어요. 모든 시험은 나오는 수준보다는 높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그동안에 그 수능의 역사에서 학생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느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쉬우니까 대충 공부하자. 이랬다가 실제 실전에서 큰 코 다치는 일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출제기간 6월 모의고사랑 유사한 난이도였는데 6월 모의고사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알겠죠? 이번에도 물리는 쉽게 출제가 됐어요. 개념 문제들이 많았고 기출과 유사한 문제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고난도 킬러를 내지 말라 이렇게 기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평가원에 기조가 있었는데 근데 물리는 사실 그 전부터 막 엄청나게 어려운 풀 수 없는 고난도 킬러 문제들은 출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예전에 그런 기조가 없었을 때도 쉬울 때가 있었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약간 좀 쉬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50% 미만이 되는 문제들도 한 문제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 학생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쉽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편과 비슷했다. 특징적인 것은 전자기파 문제가 이번에 안 나왔는데 대신 이제 이중성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빛의 이중성 하나 그리고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 하나 이렇게 출제됐는데 어차피 여러분 전자기파든 빛의 이중성이든 물질파든 다 공부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알겠죠? 네. 자, 난이도 중하 정도고요. 현재 예상컷 7월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8, 44, 39, 30점 정도로 비교적 높게 출제가 되어서 쉽게 느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공부하라고 했다. 알겠죠? 자, 출제문항 9, 65로 출제가 됩니다. 계속 일단은 역학과 에너지 9문항, 물질과 전자기장 6문항 그리고 파동과 정보통신 5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이번에 실 끊어지는 문제. 빗면에서 실 끊어지는 문제. 늘 강조하죠. 그렇죠? 제가 킬러 유형 분석을 할 때도 첫 번째가 빗면에서 실 끊어지는 거. 실전 N제로 가도 빗면에서 실 끊어지는 게 맨 앞쪽에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연습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건가? 정답률이 유일하게 50%가 안 됐습니다. 제대로 공부 좀 해주세요. 알겠죠? 출제되는 주제들도 몇 개 안 돼. 한 20개 조금 넘잖아요. 20개 조금 넘는 데서 20문제 나오는 거예요. 무슨 40개 주제에서 20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야.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난 이건 던져버릴 거야. 이러지 마시고 물리에 던질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죠? 제대로 하나하나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뉴턴 역학에서 고난도 문제가 이거와 역학적 에너지가 고난도 출제되는데 이번엔 20번 문제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어요. 20번이 쉬웠다고. 20번보다 여러분들은 16번의 실 끊어지는 문제들을 더 많이 틀렸다. 둘 다 잘 하셔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수능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이번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야.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는 주제가 전기력과 자기장인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50%는 넘었는데 자기장을 또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장에 대한 대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뒷부분이 일반적으로 지식 위주의 개념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들 까먹은 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16번. 이걸 가장 많이 틀렸대요. 근데 요즘에 그 실 끊어질 때는 가속도 변화풀이법이라는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 훈련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엔젤하던가 킬러 유형 분석할 때 항상 다뤄주는 내용이잖아요. 역학적 에너지를 두 번째로 많이 틀렸는데 이건 위치난이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통합 에너지 형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역학적인 보존과 변화를 품고 있는 거. 근데 여긴 충돌이 없어. 원래 충돌까지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거든. 충돌까지 포함된 걸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용수철까지 들어가면 더 난이도가 있어집니다. 다만 용수철은 요즘에 중력장래 용수철로 중력장래 용수철에서 막 진동하는 걸 공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여기에 미미 소소하게 용수철이 하나 결합되어 있는 수준이니까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로 연습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20번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기장은 왜 틀렸나 모르겠어. 분석이 안 돼. 자기장은 많이 틀리긴 했는데 분석이 안 돼. 되게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루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틀린 거 아닐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그냥 어려워 보여서 그냥 안 푼 건가?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다시 한번 틀린 사람들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점전화 판별은 이러거나 유사한 문제들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얘는 흰분석이어서 거의 뉴턴역학에 가깝습니다. 요즘에. 알겠죠? 공식만 쿨롱력 공식으로 바뀌어 있다 뿐이지 흰분석하는 문제 아닙니까? 알겠죠? 잘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점전화 전화량 판별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연력학은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로는 출제는 안 되는데 한번 이번에 이례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 인천시 교육청에서. 근데 항상 순환 과정에서 연력학 법칙을 쓰면서 열 효율을 계산하거나 또는 열 효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출제될 것이다. 그 문제들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하반기 학습 방향 가장 큰 틀로 얘기를 하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의 상황, 어떤 학습 단계에 있더라도 개념과 기출이 잘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들을 점검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문풀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킬러 유형 연습을 하고 NG를 풀겠지. 그치? NG를 한 권 이상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많은 학생들은 막 세 권씩 푸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두 권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제 커리도 두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권 정도가 적당하고 개들을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월 정도 가게 되면 올해 출제된 기출들을 다시 한번 쭉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약점 분석을 해야 되는 약점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다가 막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체크되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하시면서 실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틀은 이거예요. 과탐은 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념화 기출을 점검한다. 킬러 유형들을 분석해 나간다. 그럼 전범의 NG를 푼다. 파이널이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내가 수능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고 나의 약점 분석을 해서 개들을 보완한다. 근데 물론 약점 체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모아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파이널 추정 점검에서 그런 식으로 문항들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실전보의고사는 이제 개념과 기출이 끝난 다음 킬러 유형 연습하면서 병행을 하거나 또는 여기 즈음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돼요. 알겠죠? 아직 이것도 안 끝났는데 모의고사를 1일 1몰 한다던가 이럴 필요는 없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반복하는 와중에 이때 이제 회차를 좀 늘려서 주당 한 4회에서 5회 정도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1일 1몰은 좀 오바야. 알겠죠? 주당 4회에서 5회 정도가 막판으로 갔을 때 가장 적당한 회차다. 그래서 지금은 주당 하나, 두 개 정도씩 풀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흐름은 이거고요. 이걸 제 커리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습 단계에 따라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제 커리큘럼은 개념 완성, 압축 개념, 기출 300 베이직, 기출 300 플러스, 특란드 특강, 실전 300, 파이널 추정 점검, 그리고 특란드 모의고사 시즌 1, 2, 파이널 1, 파이널 2 이렇게 4개. 거기에 이제 유형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업투 모의고사와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건 뒤쪽에 설명할 텐데 일단 기본 커리로 따지면 이렇게 커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베이스 친구들, 지금 시작하는 친구도 만일 있다면 개념부터 공부해야지. 그치? 개념 공부하고, 압축 개념으로 한 번 더 하고, 기출 베이직 문제들 풀고, 심화 문제 풀고, 킬러 유형 분석하고, 엔제 풀고, 그리고 파이널 추정 점검, 약점 점검하고, 노베이스라고 하면 이걸 물리, 다른 과목도 다 노베이스는 아니잖아요. 전 과목 노베이스인가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시작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치? 그래서 물리가 노베이스다라고 하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풀커리를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반수생이라던가 또는 제 수업을 쭉 따라온 친구들은 훨씬 더 아무래도 학습량이 좀 적겠죠. 노베이스 친구들보다는. 반수생 같은 경우는 압축 개념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욕심 부려서 개념 완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개념 완성은 압축 개념 공부하고 베이직 패스 하시고요. 기초 300 플러스로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네. 기초 300 베이직이랑 플러스는 기본 문항과 심화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심화 문항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중급 문항도 들어있어요. 중상급 문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수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반수생이라고 하면 압축 개념하고 기초 300 플러스 그리고 뒷부분 N제컬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웅의자라는 것은 제 커리를 쭉 따라온 친구들이니까 제 커리를 따라왔으면 트나트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실전 300 최종 점검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단계적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알겠죠? 네. 자, 트나트깡과 실전 300 두 가지를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트나트깡은 킬러들로만 되어 있어. 알겠죠? 킬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단원 전체하고 그리고 2단원의 전기장과 자기장까지만 들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킬러가 안 나오니까. 알겠죠? 개들에 대해서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걸 꾀하는 강조가 트나트깡입니다. 실전 300은 전범이에요. 그래서 피크 난이도는 특나트깡이 더 높고 평균 난이도는 사실 특나트깡과 비슷합니다. 특나트깡 같은 경우는 뒤쪽에 연습 문제의 기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난이도가 확 낮아지거든요. 케이스 문제에서는 높고 실전 복습 문제에서는 낮아. 근데 얘는 중상급 정도 특히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완전 고난도를 제외한 어느 정도의 실전성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전범위 문제들의 수준을 가지고 모두 100% 자작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즉 유형 분석도 없어. 유형 구분도 안 돼 있어.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게 300개의 문항을 예상 문제로 보는 게 바로 실전 300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둘 다 하는 게 당연히 좋은데 내가 킬러 주제가 약하면 특나트깡 킬러 주제가 특별하게 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씩 많이 틀리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실전 300을 먼저 시작하셔도 됩니다. 순서는 사실 상관없어요. 알겠지? 얘하고 얘해도 되고 얘하고 얘해도 됩니다. 알겠죠? 아무래도 킬러들을 먼저 정복을 한 다음에 전범위로 넘어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체질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실전 모의고사는 간단히 설명해 줄게. 모의고사만 특단동 모의고사 시즌 1,2 이게 6회, 8회 현재 출간이 되어 있고요. 파이널 1,2는 8회, 9회로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즌 1은 완강이 되어 있고 시즌 2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지난주에 개강했습니다. 알겠죠? 지금 1회 정도가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8회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주당 하나씩 또는 2개 정도씩 풀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막판 되기 전에는 주당 하나 정도 공부하고 본 교재들 엔제들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여름 시즌에는 추천을 드립니다. 유형벌 모의고사 이거는 여러분들 16문학 모의고사로 16문제들을 15분, 16분 안에 빨리빨리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업투 모의고사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4문제 개들을 4문제 위주로 계속 연습해 나가는 모의고사가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다 푸는 게 좋지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는 게 좋냐 그러면 당연히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들 빠르게 15문제, 16문제들을 못 풀어나간다 라고 하면 예를 풀고요. 4페이지 문제들 위주로 내가 많이 잘 못 푼다 라고 한 만점 챌린지를 하고 둘 다 안 되면 다 해야지 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쫙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학습 단계 그리고 학습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게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재수생들도 힘들고 재학생들도 힘들어. 다 힘들어. 알겠죠? 그 힘든 상황에서 자기관리를 누가 더 잘하면서 수능까지 가는가 그게 바로 입시 성공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고 괴롭겠지만 꾸준하게 일상을 반복하고 하루하루의 성공을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이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에요.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